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오늘도 대박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또 10% 할인은 계속해드리고요. 이번에는 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또 이렇게 대박다육에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인데요. 올리비아입니다. 금이 잘 나오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주 풍성하게 분생으로 되어있는 올리비아랑 크라이시언 나이온이랑 이렇게 둘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립니다. 많이들 구매하셔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대박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그린 셔프입니다. 그린 셔프.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눈대리랑 닮았죠. 눈대리랑 닮았는데 얼굴 둘 수도 꽤 많고요. 눈대리는 딱 털이 달렸는데요. 이 아이는 털은 없습니다. 생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꽃도 똑같은 꽃이 핍니다. 이런 그린 셔프가 13cm 꽃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초코 라인인데요. 이 아이가 두 개 있습니다. 초코 라인. 라인을 아주 이쁘게 그리고 있는 초코 라인은 2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18,000원 됩니다. 좀 품어보시고요. 네, 네드베리는 한 개 있네요. 네드베리. 만원이고요.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 루비킨입니다. 루비킨. 루비킨은 또 엄청 군을 이쁘게 올리면서 다산의 여왕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청 자구를 많이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밑에도 지금 이 아이도 엄청 자구가 많습니다. 여기 밑에. 이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은 이런 누비킨이 들어왔습니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자구만이 올려주는 누비킨. 14cm 꽃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습니다. 14cm 꽃에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2만원입니다. 네, 이 벨타나가 아데나스네요. 벨타나인 줄 알았는데. 네, 벨타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아데나스입니다. 아데나스. 네, 아데나스가 얼굴이 아주 짤막짤막해졌습니다. 좀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얼굴 두순한 오두. 네, 주로 오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아데나스는 2만원입니다. 네, 목대는 이렇게 살짝 있어요. 족심자리는 있죠. 족심자리는 있고. 아데나스가 물들면 이뻐질 날만 남았습니다. 제 것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초록초록 하더라고요. 이제 가을되고 겨울되면 아주 엄청 핑크로 이쁘게 물이 들죠. 이 아이들 2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집시군생입니다. 집시군생. 네, 족심자리가 안 보이는 집시군생입니다. 머리두수도 많고요. 네, 이 아이가 살짝 노숙흔적 그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요. 살짝 있어요. 이런 흔적들은 있는데 새로 올라오는 생장점 부분은 엄청 깨끗하게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대는 아주 꿀목대고요. 이렇게 집시군생이 이렇게 4개 남았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2만원이라도요. 네, 거기서 또 세일받으면 18,000원 되죠. 우와, 드로잉이 들어왔네요. 드로잉. 잘 만나기 어려운 드로잉이 들어왔습니다. 네, 오, 머리두수도 많아요. 드로잉이 옛날에 몸값이 있어서요. 이렇게 머리두수도 많으면 엄청 몸값이 고하죠. 네,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드로잉 2만원인데요. 머리두수도 한 4두, 5두 되는 것 같아요. 네, 거의 4두가 많네요. 4두. 네, 이런 아이 4두고요. 네, 여기도 4두고, 여기도 4두고, 여기는, 여기도 4두고. 오, 다 4두네요. 네, 드로잉은 4두짜리 이렇게 들어있고, 가격 2만원에 나왔습니다. 드로잉, 만나기 어려웠던 아이, 2만원이고요. 착해졌죠? 여기는 또 네길렌시스입니다. 원종 네길렌시스. 이 아이도 엄청 다산의 여왕이죠. 네, 여기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요. 이 자구들이요, 금방 커가지고 모두 얼굴만 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아줍니다. 이 네길렌시스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들 금방 커가지고 모두 얼굴만 해집니다. 이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언정 네길렌시스는 1만원입니다. 네, 이 드로잉도 12cm 보트입니다. 이 저기 집시기는 15cm 보트입니다. 네,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요. 여기는 소인대 금이죠? 네, 소인대 금은 이 아이는 11cm 보트고요. 10,000원에 드립니다. 소인대 금은 엄청 건강하죠? 엄청 이쁘게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이 아이가 페로도트죠? 어, 페로도트는요. 이렇게 한 번 물이 들면 이렇게 빻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예쁜 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이 예쁜 색을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이 페로도트. 얼굴 두수도 꽤 많은 이런 페로도트가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저 앞으로는 더 점점 더 이뻐집니다. 여보다 더, 여보다 더 코끝이 더 빨갛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환상으로 이쁘죠? 이때에도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이 페로도트는 16,000원에 드립니다. 보트는 이 아이가 지금 13cm, 14cm 되는 보트인 것 같아요. 빨간 보트, 큰 보트입니다. 네, 16,000원이고요. 네, 이 또 한엽, 한엽 농기시마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한엽인데 다 동글동글한 게 너무너무 멋있죠? 이 옛날에 몸값이 엄청 많나게 비싸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한엽 농기시마. 이 아이가 몸값이 했던 아인데요. 12cm 보트에 얼굴 4두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4두씩 12cm 보트. 이 아이가 24,000원입니다. 아직도 조금 몸값은 하네요. 이 아이가 24,000원에 한엽 농기시마입니다. 네, 빨갛게 물드는 아입니다. 네, 여기는 플롬하츠라는 아인데요. 싹 와인피치랑 닮은 듯 합니다. 이 아이가 와인피치. 와인피치가, 와인피치 금이랑 닮았어요. 금기가 다 있어요.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와인피치 금이랑. 네, 이렇게 자구도 엄청 많이 올려주는 이 아이가 핫 플롬하츠입니다. 12,000원이고요. 네, 엘시아가 들어왔는데요. 엘시아. 이 아이가 또 12cm 보트에 머리두스 이렇게 많은 엘시아가 있습니다. 한 5두도 있고 네, 거의 5두가 많은 것 같아요. 엘시아는 물들면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죠. 네, 지금은 초록한 모습은 또 많지만 이제 앞으로 또 색깔이 빨개지면 또 끝내주겠죠. 엘시아는 그래서 늘 많이들 키우시고 계시는데요.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시고요. 가격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12,000원입니다. 여기가 또 패트리시아입니다. 패트리시아가 엄청 지금은 초록한 모습이지만 이 아이가 물들면 엄청 예쁘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패트리시아입니다. 둔도 예쁘게 올리고 있는 이 패트리시아 8,000원입니다. 네, 여기 라즈아가가 한 개 남았습니다. 라즈아가. 라즈아가 만 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스와베 오렌스인데 이 아이가 시집을 다 갖고 한 개 남았네요. 스와베 오렌스.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엄청 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두. 오두 짜리입니다. 네, 이 스와베 오렌스가요. 물들면 핑크톤으로 물이 듭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14cm 보트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2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마슨 군생이죠. 마슨 군생. 네, 마슨 군생도 분을 엄청 예쁘게 올리고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마슨은 가격이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원이고요. 이렇게. 네, 이 아이가 엘로우 글로우. 아, 레드 글로우입니다. 네, 레드 글로우. 엄청 쪼글쪼글했던 아이가요. 물 줘가지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딱딱하게 아주 짱짱해졌습니다. 레드 글로우.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한 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러블리 베어입니다. 러블리 베어. 엄청 군도 예쁘게 올리고요. 이 아이도 다산의 원이더라고요. 엄청 밑에 자구를 많이 올립니다. 밑에 자구를 잔뜩 올라오죠. 네, 이 11cm 보트에 이렇게 빠르게 차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1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머리두스가 오두. 네, 포트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블루스카이 이렇게 있고요. 네, 가격은 2만원에 집니다. 머리두스는 거의 오두로 돼있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둘레. 여기도 오두고요. 오, 이렇게 있습니다. 와, 여기는 엄청 많아요. 네, 이렇게 4개 남았습니다. 블루스카이. 가격 2만원입니다. 네, 여기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우와, 이게 다산의 여왕이죠. 나나 후쿠미니가 다산의 여왕입니다. 모두 얼굴 여기 있고요. 빙 돌려. 이렇게 자구가 달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산의 여왕이라서요. 이렇게 적심 안 해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왔죠? 삥 둘러서 자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는 13cm 포트인데 거기에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네, 여기 연지곤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물들면 코끝이 빨갛게 물드는데 여기가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연지곤지. 코끝이 빨개지는 나이. 머리두스는 엄청 많아요. 우와, 이거 목도리 수영을 했어요. 목도리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는 연지곤지는 22,000원에 집니다.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짝 코끝이 빨가네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22,000원이고요. 여기가 나탐이죠. 11cm 포트에 나탐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 5,000원입니다. 네, 여기 까멜리아가 또 들어왔습니다. 까멜리아. 까멜리아가 저는 몸값이 있었던 아이라서요. 그동안에 품고 싶어도 못 품었던 아이 중에 하나죠. 저도 그랬어요. 까멜리아가 몸값이 엄청 크겠죠. 이런 아이들 한 5만 원씩 했어요. 이렇게 12cm 포트에 머리두스 이렇게 많은 아이. 3만 원에 나왔습니다. 3만 원이라도요. 또 세일 받으시면 2만 7천 원 되죠. 엄청 머리두스도 많고 이렇게 까멜리아가 이쁜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몸값이 거해서 못 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착할 때 나왔을 때 한번 품어보시고요. 12cm 포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넘쳐나갔죠. 이런 아이들 3만 원입니다. 여기는 스타마크죠. 스타마크 군색인데요. 얼굴 두스는 한 3도로 되어있습니다. 엄청 짱짱하네요. 엄청 단단해요. 분도 엄청 이쁘게 올리는 아인데요. 지금 분은 좀 약간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12cm 포트를 넘쳐나간 이런 스타마크는 2만 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14cm 포트입니다. 스타마크. 이 아이는 또 머리두스가 2, 4, 5도. 이렇게 5토로 되어있는 스타마크. 이 아이는 2만 5천 원에 드립니다. 14cm 포트고요. 여기 사르머니 한 개 있네요. 사르머니. 이렇게 사르머니 한 개 있는데 이 아이는 2만 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멜론입니다. 멜론. 멜론이 아주 상큼합니다. 약간 노랗게 아주 노랄한 멜론 색깔이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멜론은 12,000원이고요. 여기가 백장미죠. 백장미. 얼굴이 2두씩 다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눈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백장미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가격 8,000원입니다. 백장미는 8,000원인데 이거 초코핀디가 꽂아져 있지? 이 백장미는 8,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사라 SP입니다. 사라 SP. 얼굴 두수가 6두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빡빡합니다. 여기 포트는 지금 11cm 포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포트가 아주 넘쳐나갔죠. 이런 사라 SP가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사라 SP는 사라보니랑 교배하는 아인 것 같아요. 사라보니가 물들면 완전 빨갛게 물이 들죠. 그렇게 물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가격 2만원입니다. 여기는 독일 샴페인 군색입니다. 독일 샴페인. 지금은 색깔이 생장점에 빨개지는 아인데 색깔이 안 돌아서요. 이렇게 살짝 좀 이런 모습이지만 또 이렇게 생장점이 빨개지면서 물들어오면 진짜 이쁜 아이가 독일 샴페인입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요. 이 아이는 둘레 6두로 되어있네요. 이런 군색 만났을 때 보고 보시고요. 포트는 11cm인지 10cm인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8,000원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드 크라운입니다. 네드 크라운. 네드 크라운. 네드 크라운이 이렇게 아주 따글따글하게 묶었습니다. 엄청 묶었죠.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 네드 크라운. 네드 크라운. 완전 돌이에요. 돌. 12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찬 네드 크라운 이 아이는 다시 들고 가세요. 두 개 남았습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플래시 라이트인데요. 엄청 이쁜 아이죠. 이 플래시 라이트가요. 몸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몸값이 살짝 있죠. 이렇게 이쁘니까 몸값이 좀 있어요. 가을이 딱 되니까요. 이렇게 금기도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이쁘답니다. 라인도 빨개, 핑크색의 라인도 그리고 있고 이렇게 이쁜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다 금을 품었어요. 이렇게 머리두스도 많고요. 이 포트는 작은 포트입니다. 작은 포트이긴 한데요. 엄청 머리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금을 다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올금이네요. 이렇게 금기가 있는 플래시 라이트가 있고요. 이 아이는 어디나 몸값이 거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36,000원입니다. 10% 할인하면 좀 내려갑니다. 이 아이가 또 오닉스 철화입니다. 이쁘죠. 이 오닉스 철화 지퍼로 따르르 엮여있고요. 양쪽으로 엮였습니다. 이 아이는 엄청 좋아요. 쌩얼이 앞에 포인트로 두 개나 있고요. 뒤에는 뚜루루 지퍼로 엮였습니다. 이 오닉스 철화 12cm 포트에 꽉 찼습니다. 지금 화분이 작아요. 이 아이는 완전 지퍼로 엮였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가격 8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가 로즈킨 금입니다. 로즈킨 금 로즈킨 금이 엄청 머리두스도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로즈킨 금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12cm 포트이긴 한데요. 넘쳐나갔죠. 엄청 넘쳐나갔습니다. 한 15, 16c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요. 3만원입니다. 이 춥수 군색인데요. 머리 두숫도 다 이렇게 밑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고 자연 군색처럼 보이네요. 자연 군색. 적심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자연으로 이렇게 밑에서 자구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생긴 춥수인데요.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죠. 보트는 15cm 보트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꼴목대입니다. 얼굴 두수는 한 6두 있는 것 같아요. 6두. 이 아이는 6두고요. 여기는 5두인데 밑에 자구가 또 나오는지 안 보이네요.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만원입니다. 여기 터치미 군색이 들어왔습니다. 터치미. 엄청 목대도 터치미가 이렇게 있고요.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터치미는 머리두수도 꽤 많죠. 지금은 초록하지만 물들면 아주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머리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3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17cm. 이렇게 터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핑크 스팟입니다. 핑크 스팟. 두 개 있습니다. 10,000원이고요. 사과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오! 보조개가 너무 이쁘죠? 네, 여기가 또 화이트 플라워입니다. 하이어 플라워. 하이어 플라워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들었어요. 오렌지 빛으로. 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하이어 플라워는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파이브 스타입니다. 이 아이도 11cm 보트인데요. 이렇게 파이브 스타가 머리두수가 꽤 많죠.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레드 파우더입니다. 12cm 보트에 레드 파우더. 엄청 분을 이쁘게 올리고 있는 레드 파우더. 이렇게 있습니다. 12cm 보트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얼굴이 다 2도씩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1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레드 크라우스 철화입니다. 레드 크라우스. 살짝 지금은 물 좀 좀 달궈야 될 때죠. 이런 모습은 좀 달궈주면 아주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좀 초록한 모습이죠. 조금 있으면 빨개집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가격이 착하게 6,000원에 나왔습니다. 레드 크라우스 철화가 있고요. 여기가 발렌타인입니다. 발렌타인. 엄청 이뻐요. 이 알갱이가 아주 동글동글해가지고 색깔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 발렌타인이 있고요. 가격은 2,000원에 됩니다. 발렌타인. 목대가 골목대입니다.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은 발렌타인은 2,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또 홍포도죠. 홍포도. 이렇게 이쁘게 잘 무겁습니다. 달궈졌습니다.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 홍포도입니다. 색깔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입니다. 엄청 목대가 좋아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묵은 등이고요. 완전 묵등입니다. 이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온슬로우가 이렇게 분생이 있습니다. 온슬로우 분생. 포트는 11cm 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엄청 머리도 써. 3도로 되어있는데요. 얼굴이 크죠. 얼굴이 이렇게 크면요. 금방 자구를 올리더라고요. 금방 자구를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와 얼굴들이 다 3도인데요. 자구 올리면 또 금방 대품됩니다. 여기 자구 올라오네요. 네. 온슬로우 분생이 있고요.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이런 사이즈 너무 좋죠. 11cm 포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한 15cm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를 재볼까요? 사이즈 재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cm 14cm 가량 되는 온슬로우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타미린이라는 아이입니다. 타미린 이렇게 약간 미니만을 닮은 듯한데요. 이 아이가 타미린이라고 합니다. 엄청 입장이 두툼하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 분도 이쁘게 올렸어요. 하얀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 목대가 꿀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엽을 정리하면 엄청 묵은 둥입니다. 14cm 보트입니다. 두 개 있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2만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